안녕하십니까. 레이독스 암밴드를 정확하게 착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레이독스 암밴드는 티타늄으로 되어 있고, 이렇게 한쪽이 트윈 구조입니다. 이 트윈 구조를 이용해서 착용을 하시는데요. 보통 팔뚝을 보시면 이렇게 넓은 부분과 좁은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트윈 구조를 좁은 부분에다가 넣으시고, 라운딩 하듯이 돌리면서 착용을 하시면 무리 없이 착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좁은 부분에 이 트윈 구조를 일단은 끼우시고, 그 다음에 라운딩 하듯이 이렇게 넣으시면 정확하게 착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벗는 것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벗으시면 되겠습니다. 즐거운 테티컬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